어떤 사람은 밖에서 주세하고 밖에서 열고 어떤 사람이 차 안에서 둘 다 마스크 쓰고 굉장히 너무 많았잖아 그러니까 엄맘 웃어 그림이 너무 웃겨서 그냥 웃겨서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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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잘난 대통령을 두고 계약해 그러니까 세상 잘난다고 그래 그러거든요 응 응 응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것도 무슨 방귀병로 가리잖아 미친 거 같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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